화면에 줄이나 얼룩이 보이는 경우 해결 방법 OLED 특성상 화면에 고정된 화면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 화면에 줄이나 얼룩이 보일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 픽셀 새로 고침 기능을 실행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설정, 숫자, 옵션 버튼을 누른 후 TV 리모컨 위쪽 방향 버튼을 눌러 설정 창으로 이동하세요.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전체 설정을 선택하세요. 일반 및 개인 정보를 선택한 후 패널 보호를 선택하세요. 픽셀 새로 고침을 선택하세요. 바로 사용하기 또는 TV 종료 후 시작을 선택하세요. 픽셀 새로 고침 실행 중에 전원을 켜면 기능이 취소됩니다. 동작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. 픽셀 새로 고침 실행합니다. 픽셀 새로 고침 영상으로 긴 lap